이 방송 우리 지금 박연코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다 보니까 항상 뱃살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 항상 저희 수강생들한테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았던 건강 상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요새 다이어트 식품의 대사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전 그러면 다이어트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걸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 그건 맞는 얘기겠죠. 먹는 거는 너무나 많이 먹는데 운동을 조금 해서 열량 칼로리 소비가 작으면 그건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대사가 아닙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의 가장 큰 대사는 뭐냐면요. 자한 건강이에요. 어떤 TV를 보시든 간에 아무거나 하면 기획된 TV를 보십시오. 전부 다들 보면 누구는 뭐 이런 얘기하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피자에 떡볶이에 순대에 아이스크림에 그냥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에 큰 차이가 있었냐면요. 몸 속에 유익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가장 필수는 바로 유익균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종군당 홀딩스는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유산균 건강 음료가 이것도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락토피터풍이다라고 얘기해놨는데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도요. 한 가지 보면 모유 요구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당분이 없는 이런 관련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방송 보시면서 건강해야 하셔야 위헌 수도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잠깐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점은 아주 장 건강 관련된 중요한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TV에서도 많이 얘기했던데 가만히 보십시오. 얘 보시면요. 마틴 구간이 넓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넓어지면 얘가 성장주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패턴에서 수강생들하고 해갖고 수익이 제법 잘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야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얘 넓어지죠. 얘가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얘는 여기 들어오면 얘가 주가가 뜹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웬만한 종목은 이게 넓어질 때 이게 성장주의 금융이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다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요. 물론 자회사 얘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건 성장 구매율을 볼 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 이 시선이 지지가 될까 싶다. 그래서 얘는 조정받는 다음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시선이 붕괴되는 타임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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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